세계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국내에서 쇼핑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인스타그램의 쇼핑은 게시물 내에 제품 정보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사진 속에 상품에 달린 태그를 터치하면 구매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인스타그램 수잔 로즈 디렉터는 한국의 많은 이용자가 패션에서 열정과 영감을 발견한다며 SNS를 통해 새 제품에 대해 영감을 받는다고 답한 이용자가 47%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